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페이지죠 숲길, 네 번째 길, 지대이론이죠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론강의 들을 때 지대이론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일단 지대론 자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덜 잡힌 상태에서 학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대론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지대론을 일단은 별표는 하셔야 돼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 안에서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이 나오든 뭐를 하든지 간에 지대론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대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이지론은 32페이지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경제론에서 배우실 때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즉 수요가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토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똑같은 토지예요 토지인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이 토지 자체를 이질적인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틀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비욕도에 의해서도 토지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왜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의 차이가 나올까 왜 비욕도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의 차이가 나올까 그거를 연구해서 학자들이 발표한 게 그게 지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대론에 관한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알론서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가 있을 때 얘네를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를 강조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있어요 그러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요 제일 시험상에서 인용을 많이 해주는 게 이거예요 지대발생 원인 그러면 리카도는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거는 비욕한 토지의 희소성과 그 다음에 수학체감 현상이 있죠 이거를 수학체감 법칙 또는 수학체감 현상 이거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리카도의 내용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지문이고요 여러 학자들의 논리랑 같이 들어오더라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역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토지의 비욕도의 차이에서 그래서 이거는 리카도가 주장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차감하고 남는 게 바로 이제 지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이고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러면요 가령 예들어서 A지가 있고 B지가 있고 C지가 있고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있고요 여기서 생산비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게 지대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대라는 것은요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생산비를 들였을 때 A지는 가장 비욕도가 높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같은 생산비를 들여도 여기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500에서 300의 생산비를 빼면 남는 게 200이겠죠 이렇게 그런데 B지는 A지보다는 비욕도가 덜하니까 여기서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빼면 남는 게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CG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 CG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 얘기를 해요 니카도의 주장에 의하면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수익이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300만 원을 우리가 받고 팔아서 300만 원의 생산비를 지분하면 남는 게 없겠죠 이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주식량이 밀이었는데 밀이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수입을 8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생산을 20을 해가지고 이걸 충당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같은 생산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가장 비욕도가 높은 땅부터 경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A지만 경작을 해도 이게 충당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미래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A지만 경작해가지고는 이 수요를 충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욕도가 떨어지는 B지까지 경작의 범위가 넓어진 거고요 여기까지도 경작해서 그 수요가 충당이 안 되면 C지까지도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C지까지 경작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욕도가 떨어져서 생산을 통해서 생산비만 충당하면 남는 잉여가 없어요 그런데 B지는 얘보다는 생산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차익은 일종의 초과이윤인데 이거를 농부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부가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C지를 경작하는 농부가 이 B지의 지주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경작권을 넘겨주면 나는 남는 잉여를 너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도 남는 초과이윤을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생산성의 차이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로소 차익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지대를 차익지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겼다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차익지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리카도의 논리는 뭐냐면 특징 중에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카도의 논리는요 생산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지대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 뭐 이 정도 내용 정도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밀 가격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작의 범위가 넓어졌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수입을 금지시킨 거를 즉 공물법을 폐지시켜서 미래 수입을 자유화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고 그러면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액지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인식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포인트 그러면 여기 지대 발생 원인 기억해 주시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가지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요 우리 이제 안에 순서는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목이 위치지대예요 튀넨은 리카도의 논리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까 그거는 바로 위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을 보시게 되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이게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공제를 하고 여기에서 수송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논리가 비옥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대라는 건 결국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가깝게 되면 여기는 위치지대라는 게요 이게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농업입지론인데요 튀넨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럼 왜 고립국이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체 생산에서 자체 소비하는데 이 도시 고립국 중앙에는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지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시장에 가깝게 입지하면 지대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밀을 1kg 재배하는 것보다는 꽃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해 농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맨 외곽을 가게 되면 목축업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 토지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대하고 수송비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 들어오면 집약적인 이용을 외곽에 나가면 조방적인 이용을 해야 된다고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 위치지대예요 그래서 제목이 위치에 따라 그저 작물의 경작에 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대의 차이는 결국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튀넨의 위치지대가요 나중에 현대적인 도시 토지 이론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론이 알론서의 입찰지대 이론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기 튀넨의 위치지대에 양가로 2번에 돼 있죠 튀넨의 이론은 1920년대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서의 입찰지대 이론 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론서의 입찰지대가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예요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요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가 절대지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도요 뭐를 알아두시면 되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 마르크스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있죠 아니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이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땅이 기름지든 아니든 간에 내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냐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도 땅 갖고 있으면 누가 사용해야 되려고 그러면 그냥 쓰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르크스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지라든가 또는 어디에서도 최열등지에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지에도 존재하는 지대가 바로 절대지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튀넨의 리카도의 논리가 다르게 지대가 상승을 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그만큼 얘기한 것처럼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계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이 만약에 300이라고 그러면 생산비가 3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대가 제로잖아요 남는 인기가 없잖아요 지주에게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지에서도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10만원 내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충당이 되면 정상적인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만원 더 내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농부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죠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표현상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대 발생 원인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뭐는 성립한다 지대가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이라고 쓴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보시면 양가를 이번에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차액 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가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요 이 입찰지대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예요 즉 튀넨의 고립구 이론이 농업입지론이에요 농업입지론인데 여기 있는 입찰지대가 성립하는 것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에 관한 내용을 도시지역에 응용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그게 입찰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입찰지대란 이걸 물어보죠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최소 지불 용역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역 또는 최고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거기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놨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자 33페이지에 알론서의 입찰지대죠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알론서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단일 도심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튀넨의 고립구 이론이 도시의 중심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이라는 게 단핵 도시를 가정하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이 그래서 입찰지대 개념을 적용할 때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은 바로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튀넨의 논리도 수송비로 외곽으로 갈수록 그렇죠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질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지대라는 게 일종의 잉여 초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도심 지역의 토지는 한정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때 그 잉여 부분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로 지불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심 지역이에요 그죠? 지대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도심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접근성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지대가 현재 여기가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천만 원의 지대를 지불하고도 초과인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업이나 주거나 또는 공업적인 용도가 서로 경쟁을 펼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년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라는 게 얘는 700만 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요 500만 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 300만 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토지가 1700으로 가격이 뛰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를 차지할 수 있는 업종은 상업밖에 없어요 얘는 천만 원 지불하면 700만 원의 초과인이 발생하는데 이 700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700까지는 더 추가로 줘도 정상률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토지는 같은 경쟁 과정을 거쳐서 공업은 못 들어오고 1500을 지불할 수 있는 주거가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공업업종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튄앤의 논리랑 마찬가지로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어떤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도시공간에다가 적용해서 설명해 주는 이론이 알론서의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상업업종도요 700만 원까지만 추가로 줄 수가 있지 그 이상은 추가로 줄 수가 없죠 왜? 더 이상 지불하면 정상이윤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윤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이윤만 경쟁 과정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최대의 지불 능력에 의해서 할당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토지를 누가 차지하냐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알론서의 입찰지대 곡선은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퍼락전이라고 그러죠 다 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기울기까지는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포인트 정도만 그죠? 입찰지대의 성격 정도 그 다음에 고립국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알프레드 마샬의 거기 보시면 주은 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샬의 주은 지대라는 것은요 이게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고전학파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 고전학파라는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게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신고전학파는 지대의 개념을 확대시킨 거예요 꼭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지대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에서도 지대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게 이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샬의 준지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우리 교재가 이렇게 돼 있죠 양가로 1번에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샬이 얘기할 때요 마샬은 지대라는 게 순수 지대라는 게 있고요 준 지대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수 지대라는 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대가 이제 순수 지대가 되겠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준지대는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류 등에서도 지대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얘는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간에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얘는 단기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얘네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단기에 토지는 생산할 수 없죠 그런데 단기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건물도 생산이 제약이 되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불변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산이 제한된 요소에 대해서는 다 지대와 유사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얘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지만 얘는 생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준지대라는 것은 단기에만 생산이 제한된 단기에서만 성립이 되지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장기에는 그래서 준지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생산 요소가 제한이 돼 있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지대가 무슨 지대가 된다? 그게 준지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지대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기에만 지대 개념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장기에는 이게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지대라면 틀리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돼 있죠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그거를 밑줄 추고 기억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경제 지대하고 전용 수입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파레토의 경제 지대라는 표현도 써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전용 수입 플러스 경제 지대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요 자 만약에 농부가 특정한 작물을 경제학할 때 만약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럼 계속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급받아야 될 보수 근로자가 만약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노동을 제공했을 때 내가 계속 이 노동을 제공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 수입을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경제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고 난 나머지가 경제 지대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을 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양반이 구급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가 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구급공무원 하시는 분이 연간 한 3천의 연봉을 받고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입을 받아서 수입료로 연 3천의 수입을 벌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굳이 이 시험을 안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연봉이 3천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바로 뭐냐면 전용 수입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중에 보게 되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법고시 연수원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중에 수석한 사람이 있죠 수석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지대의 크기 있죠 이게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바꿔서 한 번 출제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균형상태일 때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균형가격 1,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100개였을 때 이때 생산자의 총 수입이 10만원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800원을 받으면 생산할 수 있어요 이때 최소한 받아야 되는 800원이 전용 수입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던 얘기는 생산자는 200원만큼의 초과인을 얻겠죠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것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요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자가 하나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중개사가 한 명만 개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얻는 수입은 다 초과 유니밖에 없겠죠 경제지대 그런데 만약에 그 도시에 중개사가 100만 명이 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 있죠 이거는 전용 수입밖에 없죠 기본 수수료 위에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의 크기는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마셔레 준지대는요 단기에만 성립하고 영구적으로는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상에서 생산자의 총 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으로 돼 있고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돼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생산요소 탄력성에 따른 전용 수입과 지대와의 관계가 있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배분이 되는데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도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은 안 되는데 지문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기본적인 생산요소를 갖다가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얘기했을 때 여기 이론상에서는 생산에 투입하는 생산요소는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한다는 가정이에요 노동병원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자 그럴 때 얘네는 완전한 대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걸 투입해도 생산할 때 우리가 얻는 만족감이 같다 그러면 생산자는 생산비가 좀 싼 걸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자본 여기가 토지라고 했을 때 토지와 자본을 결합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낼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둘의 결합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토지의 사용량을 적게 가져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고층화 시키는 거죠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왔을 때 고층 건물들이 출비하게 늘어서 있으면 야 여긴 토지 가격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특히 강남 대륙 가게 되면 고층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대신에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죠 그러면 토지 사용량을 늘리면서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곡선을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고요 2에다가 10을 곱해도 20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지 우리가 얻는 효율 크기가 동일하지만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것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가로 2번이 있죠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높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요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요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산업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농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시게 되면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읽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시험상에서 주로 이런 애들을 요점을 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한 배경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길로 나오는 게 도시공간 구조이론이에요 여기도 꾸준히 활용을 하는데요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요즘 출제를 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지대론 배우셨잖아요 그죠? 얘하고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입지론하고도 이렇게 결합해서 날 수가 있어요 작년 시험에는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묶어서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랬었을 때 도시공간 구조이론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도시의 공간 구조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변화가 발생을 해요 변화가 발생할 때 버제스라는 사람은 동심원상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가 된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튀넨의 고립국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그게 이제 동심원이론이라는 얘기죠 이게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바꿔서 줘가지고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패턴이에요 그죠? 작년 시험에 뭐가 구성이 됐냐면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한 게 선형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두 개를 결합한 게 다핵심이론인데 선형이론이 다핵심이론의 교통축을 적용을 해서 수정, 보완했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관계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도시에 대한 공간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거를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 분화 현상에 대한 거를 거기 보시게 되면 침입과 경쟁과 천의의 과정으로 봤어요 천의 등의 과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도시 생태학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요 공간에 따라 주거지의 유형과 어떤 사회 생활상들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 도시 생태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간 분화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침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거주지 분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그거는 버젯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동심원 지대를 알아보게 되면요 도시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중심 업무지구예요 이 중심 업무지구는 이 도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요 주로 기업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는 백화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업무라든가 어떤 이런 상업적인 기능이 모여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주거의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점위지대라고 있어요 이 점위지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주거와 상업과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측하고 외측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측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에는 해외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거를 정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는 술집이라든가 매춘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지역에서 점위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거주지가 분화가 되겠죠 옆의 공간으로 침피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죠 주로 직장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주택이 있더라도 더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주거 환경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도 몇 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그러고서 생기는 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단독주택이 있어도 툭툭 떨어져 있으면서 넓은 정원이나 이런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통근자 지대인데 여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배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러냐면 동심원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요 도심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가 저녁에 퇴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일로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동심원 또는 도넛 현상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도시에서는 외곽으로 연결되는 외곽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인구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고급 주택가니까 주택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범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빈곤 이런 문제들이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나온 거예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는 건 틀리죠 왜냐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관계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가깝게 위치하냐면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죠? 왜?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 저소득층의 주거지구와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점위지대에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니까 점위지대의 위치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나왔는데 저소득층이 외곽에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 거기 다 요약이 돼 있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며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 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한 한계가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이 결혜가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도시는 또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지는 않고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원을 변형한 모델로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의를 해드리는 내용을 지문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들으시고 지문을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걸 정리하라고 그랬구나 아 그럼 그거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받아 쓰시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밑에 다 요약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내용을 이해가 하시게 되면 문장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동심원 이론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이잖아요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것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동심원 이론에다가요 이 교통축을 플러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럼 방사형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로구조가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도심에 가까운 곳에 왜 공장 지역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이 철도를 따라서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고요 공장 주변에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소 등의 주거지는요 이 간선 도로를 따라서 이 주변을 가게 되면 왜 호수 이런 것도 있죠 예 조망이 좋은데 이런데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변에는 중급 주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이런 거주지가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방사형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입질하게 되고 그 주변에 중급 지역이 들어서게 되고 또 상업적인 활동이 들어서게 되니까 고급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는 다르게 호위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위트의 선형 이론이 나올 때 저소득층이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호위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에 보시면 호위트의 선형 이론 36페이지죠 선형 이론에 가면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내용의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된다 이렇게 방사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상류층의 주거지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주요 교통로선을 추구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이론도 비판을 받는 것은 너무 고급 지택 지역만 강조를 했다 그건 비판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가장 동심원 이론보다는 실징적인 이론이라고 해요 얘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교통축을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이렇게 분화되는 걸 설명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면 헤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거기 보시면 의의에 나와 있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 이게 다핵심 이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성장하면서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도시가 성장하면 새로운 상업이라든가 유통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주택 단지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업시설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는 팽창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다핵이 발생한 원인이죠 그러면 다핵은 왜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핵 발생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특정한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저기 인천 쪽에 가게 되면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었을 때 여기서 생산한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경인고속도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라고도 또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역시 물동량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인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구가 있죠 그러니까 배 선박을 이용해서 내륙성도 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생산해서 수송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는 과정에서 걔네를 중심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지문으로 활용한 게 뭐냐면 유사 업종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모여서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요즘 말이죠 기업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근로자를 끌어모을 수는 없어요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이 주변에 주거지가 이렇게 쓱 들어서요 근데 주거지만 들어서냐면 그렇진 않아요 요즘은 학교 있죠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 봤을 때도 시설이나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의 능력이나 이게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교육적인 시설도 들어서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상업적인 시설이 또 포진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모여들면서 그죠 이익을 직접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것은요 고급 주택가 하고 공장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겠죠 또 고급 주택가 하고 유흥가도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겠죠 이 과정에서 핵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대집을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지대집을 능력이 뛰어나면 도심에 가까운 곳에 그렇지 않으면 원거리에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데 이게 시험상에서는 유사 업종 간에는 분산지향성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또는 맞는 짐으로 유사한 활동들은 직접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같은 지역에 모여서 입지한다 이렇게도 표현한 거니까 이런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지대론에서 한 문제 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한 문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지론에 대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 파트는 구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에 대한 것도 또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나오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로 해드렸습니다 네.. переход. 감사합니다.